음 이런 플래그 이런 거를 힌트 같은 거 주는 거를 다 알아야 저는 스태프가 써놓은 듯한 읽지가 놓여져 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난잡한 글지에 적혀 있다 땡얼땡일 정업원을 두고 야반도주한 쓰레기 오너에게 건배를 기왕 할 바에 오늘은 여기 있는 술을 전부 마셔주지 마 술만은 좋은 게 갖춰져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것은 손해지만 이걸로 그 유발난 오너의 면상과 맞이하게 않게 되니까 그걸로 좋다고 저 머리 좋은 걸 어? 좋다지 머리 좋은 걸 자랑이나 앉아가지고 고작 지하창고에 문을 이상한 장치를 만들거나 식료첩품에 번호를 걸어두거나 그럼 쓸데없는 주면 잔뜩하니까 경영비가 모이지 않게 되는 거다 애초에 식료창고 번호를 소설에서 아 소설 오케이 힌트 소설에서 적당히 찍은 번호를 쓰고 거기나 매달마다 바꾼다니 마지막 잊어버리면은 만약 잊어버리면 어쩔 생각인데 오늘은 상관없지 뭐라도 우리는 식은템이 날 지경이다 뭐 됐어 여기는 술을 전부 마시면 이런 곳이란 작별이다 의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축배를 식료창고란 1층 왼쪽 끝방인가 확실히 식료창고에 번호 적립이 유발되네 알려줬죠? 유리가 있다 가자 개무섭네 진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야 이 게임 지금 1시간째 하고 있거든? 괴물 방금 한 번 봤다 여기 맨 왼쪽이었나? 근데 아 소설책 봐야 소설책 소설책을 보고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1층 왼쪽에 하는 거지 뭐 소설책 그쯤 비명이 많았어요 담으세요 그러게 뭔 책인지 몰라 혹시 몰라 나갔다 오자 오노가 모아둔 서적입니다 사양하려고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그러게 1층을 가서 비밀번호 뭐 있나 봐보자 아까 지킬박사잖아요 근데 그러긴 한데 지킬박사 그러긴 한데 아 그래 더 지킬박사와 아이드려나 자 그러면 덜어 가죠 더 음... 더 지킬박사와 아이든 여기다 오! 그러니 오노실에 게시판에 있던 지킬박사 아이든씨는 어떻게 이 책상에 있는건가? 아 있다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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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마지막 귀신 얼굴 나온다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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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난 개 오줌 싸세요? 다시 스토리 오브 더 도어 1 서치 폴 미스터 하이드 해이 더 더 더 더 칼 카르 카레우 크로우 아닌데? 칼 멀더 어쩌고 숫자가 중간에 있긴 있네 자 봐보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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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다시 아 여러분 훈수랑 알려주지마 제발 1 2 3 없고 5 6 7 1 6 7 9 1 6 7 9다 아 1 아아 스 잠만 아 3 6 7 9 3 6 7 9 3 6 7 9 ㅋㅋㅋㅋㅋ 3 6 7 9 으아아아아아아악 칼 칼 는 하 아 깜짝아 씨 아 얍 씨 바 깜짝아 아 하 첵이군 존나 좋네 진짜 괴물 근데 얘 느려서 얘 고탕 먹이면 돼 여기로 오고 있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피식피식 씨발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수발 으흐 좋아 왜이렇게 빨라 얘 아아 임..임은 보이고 어으씨 아아 와아 이거 존나 무서워 진짜 아아 흐흐흐흐흐흐흐으윽 자 어어 야 일단 거기 서 보세요 박았구요 저 여기 오면 안되는데 와보을라서 미안하구요 일단은 대화좀 나눕시다 제가아 빌문 알았어요 상류축이고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당신 왜이렇게 빨라요 씨발 당신 왜이렇게빠르냐구요 에옛? 목은 왜그러세요 에옛? 으아! 어이 깜짝이 속도가 아파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저기요 거기 서계세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나갈게요 나갈.. bgm 왜그래요 bgm 에바에요 여기로 오세요 그렇지 거기 계세요 갈건데 뛰어나오면 에바 싸웁니다 야이씨 띠어 띠어п mitä 나 대시 없어 대시 없어 대시 뭐지?? 뭐야 무서운데 이거 잠깐만요 들어가면 죽을꺼야! 좋아 호! 으아아아악! 아 수발 아 수발 아 수발 으아아아! 새끼야! 왜이렇게 빨래 새끼야! 새끼야! 왜이렇게 빨라요! 아우씨 아니면 저 방에서 뭐 해야돼 아 아 저기 뛰어들.. 아 아 죄송 이 문 들어가는 이벤트가 자동이야 그래서 기다리다가 움직임 까먹었다 그래 저기네 뛰어들이는거 아으씨 뭐야 오오오옹 음 음 졸래빨리 들어오네 겨류가 있는데 좋아 여기다 그렇지! 이 구멍을 구멍을 질서 떨어뜨리면 얍! 와오 와우 CC랑 얘를 만나면 일단 주의해두자 이런것에 여성이 덜어낸건 역시 위험해 너도 뒤져뻔했어 병신 너도 사실은 다섯번인가 죽었어 어? 너도 사실은 뒤졌단 말이야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약간 훈수가 심하답니다 여러분들 알려주지 마세요 배납니다 여기였나? 어? 아 3,3,3,6,3,6,7,9 3,6,7,9 맨! 좋아 쳐자 뭔가 빗나고있지만 손이 안나는다 씨발 뭐 닫는게 없어 얘는 얘는 뭐 대는게 없어 사다리네 사다리 오케이 이게 쓰면 저 위에 있는걸 쥐입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210호실 사다리 얻었다 210호실 나같은것도 튀어나와봐 개같은것도 튀어나와봐 휴 고맙습니다 210호실찌가 다행이야 쟤 떨어져있고 점점 위층에 올라가는거는 아주 유쾌한 일이지 좋아 맨 끝있구만 여기 여기 됐다 아 저거 깨진거 뭐야 멘탈인가? 바닥에 뭔가 태워놓는 대가 떨어져있다 사진인가? 여성이 찍혀있네 제 밑에 뭔가 놓여져있어 노트에 찢어진 조각 추억은 이제 필요없어 그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좋은일도 나쁜일도 전부 지워버리자 설마 그건가? 그녀가 CC네 내내 모든 추억을 지어야만해 라네 rek 어우 깜짝아 ился 누군가 잠을두 eye치를 태운거야 시련의 아픔을 떨치나기위해서 난 그런짓은 못한다고 아무리 세월이 지렸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폴한테 염... 연약하다는 소리를 듣는거야 오 깜짝아 CC! 테이비도 이곳에 있었구나 깜짝아 괴물인줄 알았네 상자 찾은거야? 아니 어디에도 없어 못돌아가는 방에도 많으니까 혹시 거기라도 있으면 모르겠네 테이비도 왜그래? 뭔가 안색이 나빠 말해! 괴물있다고 빠가야 그리고 그 괴물을 제압한 괴물이 하나 더 있다고 그보다 CC 넌 정말로 돌아가는 편이 좋아 어째서? 믿어주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상한 괴물같은게 있는거 같아 방은 그 녀석이 습격에 왔어 혹시 너라도 너도 혹시 습격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편이 좋다군 확실히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곳은 싫지만 그런식으로 겁을 주면 곤란하다고 난 부기명같은 곳에 겁먹을 정도로 어린애가 아니야! 시발 진짜야! 실화라고 실화! 괜찮아 화나진 않았어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은 안보이고 믿고는 싶지만 역시 괴물이란건 좀 어두워서 잘못본거 아닐까? 이런 어두운 곳에 돌아다니면 민감해지셔도 되고 분명 착각한거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싶어 나 이미 다섯번이가 뒤졌다니까 알았어 네가 남고싶으면 좋을대로 해줘 그저 주인은 좀 해줬으면 해 응 알았어 그럼 난 다른곳을 찾아볼게 와우 진짜 빠가디오 진짜 너네 배틀그라우드 해라 빠가디오 진짜 빠디오빠디오 와우 나갑시다 그럼 뭐 갑자기 잡혀있는거 아니야? 죽어있고 그것도 아니구요 좀 같이 닝 뭐 죽은소리 같은데? 뭔가 날카로운게 뭐 뭐야 뭐긴 뭐야 살인이지 오? 진짜 핀데? 뭐야 붉은 글자 붉은 글자 붉은 글자 이런게 있었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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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 미 얼론 플리즈 리브 미 얼론 컴 투 더 스.. 뭐지? 오지 말아줘 부탁해 날 혼자 내버려 둬 빨리 여기로 와 기다리고 있어 뒤조빠 죽이네 하지만 누가? 시발 아아 이런게 아아 이런 수발 아아 개색 방금 저는 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거야 이 새끼 뭐야 위험해 어떻게든 해야돼 마셔 우리새끼 수..잠깐만 딸라딸라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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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도랏냐? 수발 오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 오 뭔소리야 오. 오마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들갑 잡힌다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 새끼 복도에 버프있나봐 아으이씨 또 쫌깃도 뭐하나보다 뭐..뭐 하는게 있나? 아 이거다 이거! 이거야 이거! 내용물은 들어있고 몸이 타버릴거야 이거야 이거 오케이 어.. 계란 내 시대.. 흐흠.. 아 눈.. 파리다.. 씨.. 젠장 괴물자식! 이걸로 때려 눕혀주지! 잘 봐 으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새끼가 어딜! 에헴! 젠장 이걸로 안내 다른..다른 방법 없나? 장난해? 수발! 빈술병 있다 빈술병 있다 에바바밤! 수발 진짜아.. 다른거 좀 뒤져봐야지 빈술병 빈술병 스태프 그래 유리야 유리 유리..유리..유리..유리..유리..유리..유리.. 이거 뭐하지 않을까? 좋아 네잉.. 으으으으읍 좋아 일단은 이걸로 한 번 때려보자 백어리스 파클 리잉 으으으읍 얍! 다른 방법이 없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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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 안 돼 abd 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우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죄송합니다에에 책으로 뭐 해보죠 책 아니?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아 아 아 이렇게 쉽게 잡혀져 아 아 아 저거 해봐야 돼 저거 어 오씨 아니 미친거 아니야 얘 어떻게 가 어 어 어 이런 호루색 뭐니? 흐허허 어 어 어 어 이 새끼 어떡해 어떡해 아 아 아 에또어 하 야 설마 이러고 튀는건가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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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아 아 그러네 와 훈수하지 말라고 수발 이 새끼 훈수하는 설마 이거 아닌가 하면서 아이 훈수 아까부터 계속 뜨고 있네 진짜 정답을 스포하지 말라고 하지만 난 똑똑하니까 아이고 있었어 불러 지 지 지 잡아보자구 얏 으어어 흠 흠 바가야르 다행이라 도망쳤어 음 뭐야 저 괴물은 왜 날 따라오는거지? 구멍에 떨어졌는데 왜 아무렇지 않은거야? 뭐가 호신용으로 틀고 쓸만한걸 갖고있는게 좋을지 너 어디 없을까? 니 니 니 힘 니 니 근육 브랜디인가 어 오지마라 부탁이야 이거 들고 댕겨 무기같은걸 찾으라는건가 이제 무기를 여긴 없을거 같다 나가보자 음 디옹 이거아니야 사실? 박제린사슴이다 무기를 찾으라는건가? 자 아가 시칼 맞아 시칼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흐허허허허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였지? 아 이따 개 아앗 다행이야 좋아 호신용 라이프 됐다 이걸로 대가루 잘라야지 목 잘라갖구 어 좀 작은 과도네 과도 응? 이건 피? 몇주전까진 없었는데 설마 시씨에게 무슨일이 생긴거야? 말도안돼 찾으러 가는게 좋을거야 이건 피? 이건 피? 사실 웨이크 아니야? 어 말도안돼 어 뭐야 피 PAP? P D D F? 열쇠 열었다 어이 이봐 시씨 이런것에 뭐하는거야 팔에 팔에 피가 나고있어 역시 바닥에 떨어진 피는 니것이구나 다친거야? 어딘가에 걸린것같아 단기 심한것도 아니니까 싱거쓰지마 개소리 하지마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이야 걔네 여기서 쉬고있잖아 빈혈이 생긴거 아니야? 조금 피곤한것 뿐이야 여러군데 돌아다녔으니까 걱정하지마 정말로 신경쓰지 말아줘 뭔 개소리야 이 피가 미쳤는데 시씨 손을 내밀어줘 나 손수건 갖고있으니까 이걸로 응급처치 정도밖에 안되지만은 뭐지? 오 눈이 이걸로 아무것도 안하는것 보단 좋을거야 아프진 않아? 괜찮아 고마워 상냥하네 데이비드 뭔가 기운이 없어보인다 무슨일인거야 딱히 아무일도 없어 뭔가 그저 뭔가 바보같을뿐 바보같아? 뭔 개소리야 빨리 좀 말해봐 더 빡 시작해 빡시다 진짜 이런 어두운 폐허를 단원에 돌아다니면서 구멍에 떨어질 뻔하고 팔을 베이기도 하고 고작 상대로 찾는게 말이지 고작이라니 소중한 물건이잖아 애인하에게 선물받은 보물 아니였어? 정확히는 전 예인이지만 휴 다행이다 그래? 우리 내가 좀 더 착하게 굴어줄게 굴어줄게 어? 흠 호신전에 차였어 이 호텔은 말이야 사귀고 있을 때 주리에서 온 추억의 장소야 이 호텔에 왔을 때 상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신경쓰였지만 이제야 찾으려고 할 용기가 났어 그 얘기 받은걸 전부 전부 처분하고 잃어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안돼 여기 오니까 지금까지 추억이 되살아나서 여기 오니까 난거 아니야 왜 헤어진거야? 모르겠어 거짓말하지마 이 새끼 뭔가 나쁜질했는데 결국은 어? 이거 말해주기 싫어하네 그래서 더욱더 포기하는 포기하지 못하는걸지도 내 상냥함이 좋다고 말했으면서 헤어질 때는 상냥한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 사실이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정말 연약하다니까 이래서는 차있는것도 당연한거지 나같아 너 이런 여자는 싫을거야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나 여기서 조금 더 싫게 약간 어질어질해 싫어해 싫어해줘서 고마워 데이비드 맞다 이거 주웠어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줄게 어딘가 열쇠를 받았다 고마워 근데 넌 쉬고 난 이거 이걸 다 열고 당기라고 해 어딘가 열쇠를 완전 대박이다 넌 쉬고 나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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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대단하다 진짜 너도 참 야 같이 차서 생각나고 알았다 빈혈이잖아 난 고혈압이야 시바 나는 고혈압에 허리디스크에 지방간에 어 과체중에 암튼 질병덩어리 인마 새끼야 지금도 복대차고 있는데 시발 개 어이없네 진짜 하 하 당신은 언제나 왜 그러는 거야 베이비드? 띠용? 그렇다니 뭐가? 언제나 뭐라도 예스라고 답하는걸 말이야 주위에 흘러가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럴 생각은 아니야 내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하려고 한다고 그렇게는 안 보여 혹 당신은 상냥한게 아니라 우유보단 한 거야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도 똑같잖아? 그래서 당신은 신용할 수 없어 이봐 두유보단 낫잖아 저기 부탁이니 내 말을 들어줘 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짜증났던거라면 사과할게 봐 그게 그저 사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는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개빡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니가 원하는게 뭐야 니가 그저 날 신뢰하지 않는 것 뿐이잖아 우리들 이제 안될 것 같아 으윽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식으로 끝내는건 싫지만 이대로 같이 있으면 서로 짜증만 날 뿐이야 지금까지 고마웠어 데이비드 잘 있어 이 시발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 이건 통보야 통보 아니 이야기좀 하자니까 셜리 얘가 셜리구나 상냥한거 말고 나무가 없다 인가 나도 씨씨도 비슷한 경우였나보네 연약해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한 점이 똑같아 그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걸 알게 되자마자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씨씨도 그런걸까 불쌍한 녀석들 자 얘랑 자 얘랑 얘랑 이렇게 모여 이렇게 이렇게 둘이 마주보게 해 그리고 그 사이에 애니메이션 보여줘 그러면은 쉽게 현실에 있는 아픔을 잃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다른것도 좋아요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 보시고 오타쿠 세계 마치기 바랍니다 2D가 현실입니다 예 자원을 높인다고 달라지는건 없어요 자원을 낮추세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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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 값이 다 어딘든 간에 예 어딘가 열쇠이기 때문에 이런데 다 열어보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왔던데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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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사가 맞는데 아니고 아니고 내가 볼 때 아마 한 번도 안간 곳이야 안간 곳 한 번도 안열렸던데 여기 갔으니까 왼쪽 한번 가보자 띠용 쓰 설마 이 앞인가? 흠흠 왓더 뻑 와우 장난? 잠깐만 뭐 흡연실이야? 왜 점점 어두워지는거야 라이터 시켜요 라이터 뭐야 분산에 뭔가 있다 함수다 오 뭐야 여깄네 여깄네 여기 이거 상자인가? 어 CC가 잃어버린게 이건가? 어 갑자기 튀어나온줄 알았네 역시 그래 루비의 장식이 달려있어 근데 값이 사보이는데 이거 얼마가 나가려나? 아무튼 이런곳에 누가 버리기로 한거야? 좋아 CC에 갖다주자 CC에 상자였다 근데 근데 CC가 없어 음 근데 CC가 없어 와우 CC 벌써 가버린거야? 다쳤을텐데 소리가 들려 역시 야빠리 CC CC 어디야? CC 어디야? CC 어디야? CC 어디야? 어 어어어억 CC? 어 여기다 CC! 안내! 아 싫어 개묘드 뭐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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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젠장 CC 호텔 밖으로 도망쳐 도이미도 당신몰 여긴 개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도망쳐 슈발 이봐 개물 파이트다 니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CC를 건드리긴 되지도 못해 저장 저장 대헬 씨 바시 어 이거 좋아 피쇄검 무슈발러미 백호검무우 이기어검 어검술 동기어진 대헷 백호찬 어어 허 어어 수발 어어 들어와 으응응응응 아 이새끼 응 다트 다시 다시 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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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아 후으으으으으으으 야 풀체력으로 하자 풀체력 풀체력으로 깨보자 수바 흐흫 다시 나중에도 또 싸울거 같애 그러면은 체력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씨 으응응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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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이 새끼 왜이렇게 말랄수이바 새끼 돌아 코너 돌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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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일로와봐 이기아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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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